최강 이슈와 최강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최강 종목, MBN 골드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센서뷰에 대한 리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뷰가 통신 관련 주죠 어제 이제 아이폰의 통신 이슈, 6G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종목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11% 정도 추가 상승을 보였는데 저는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앞으로 이제 고주파 시대에 최대의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짱 투자 포인트 첫 번째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슈를 안 살펴볼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도 우리나라의 채권은 사는 경향을 많이 보였는데요 8월 들어서는 주식과 채권을 모두 매도를 했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면서 이미지 보면서 추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1조 2천 원어치의 주식을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1조 400억 원 정도 채권을 팔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채권은 주식은 팔아도 채권은 샀는데 8월은 좀 그 법칙이 깨진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로 들어보자면 수출 경쟁력이겠죠 아무래도 수출의 상황이 좀 예전만큼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중국의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다 변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의 중국 비중을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증시 또 중국의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다음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요즘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하고 있는 게 1대1로 이걸 구상한다고 했는데 유럽의 이탈리아와 협력을 해서 1대1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탈리아가 1대1로 구상해서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리창, 중국 총리님이시죠 회담하는 자리에서 밝혔다라는 거고요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EU에서도 중국산, 중국 토종 전기차의 보조금을 들어가는 걸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러시아 대통령과 이제 북한의 대통령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무기 거래를 하거나 무기 지원을 하면은 분명히 대가가 따를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강경한 취지를 보였고요 여기에 중국의 입장이 어땠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일단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굉장히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다급한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아이폰을 금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이폰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거나 금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만큼 이제 약간 중국이 눈치를 모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이거에 따라서 증시의 흐름이 계속해서 변화될 것 같다라는 점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시 여건이 아직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장세인 점을 좀 참고를 해서 오늘 시장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어제 나온 이슈인데요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회의가 개최가 됐다라는 거고 정부가 AI를 육성하겠다라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에 투입해서 전국민 AI 일상화 시대를 연다 투자를 이제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근래에 AI주들이 주가가 좋았다가 많이 납폭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AI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다시 시작하는지 우리가 이제는 좀 지켜볼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전략을 밝힌 이후에 외신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4년부터 삼성전자가 모든 가전에 AI 칩을 장착한다라는 내용이 외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AI 칩이 들어가냐면 MPU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MPU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반도체로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초저전력의 상태로 항상 AI 스마트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을 가지는 것이 또 삼성의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이 냉장고가 알아서 우리가 집에 들어온 걸 확인해 주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학습해서 이런 것들이 유통망으로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기계들과 서로 연결하는 그런 가전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은 또 이런 AI 관련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장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굉장히 핫 키워드인데요 아이포 15가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고급 모델에는 와이파이 6e가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인데 복선이 바이든의 재선 공약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프로 맥스에 와이파이 6e가 탑재가 돼서 기존의 이제 주파수 대역대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대 6기가 헤르츠까지 확장해서 이제 더 높은 더 빠른 속도의 인터넷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게 된 아이폰 프로 맥스의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제 통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강세를 보인 이유 이미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난 6월 말이죠 6월 말에 2030년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 프로젝트를 밝혔습니다 하나로 약 52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죠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1423조 규모의 인프라법 22년도에는 493조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366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과학법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투자 발표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들이 밀집한 지역에 5G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내년 말에 열릴 대선 출마를 앞두고 본격적인 캠페인이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전의 통신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고 시간 내에서도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 종목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의 시장에서 에이스테키랑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마감을 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강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최강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최강 종목은 바로 솔리드입니다 당연히 통신 관련주를 이제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중계기 및 유선 전송 장비 이걸 주력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DSA 공급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분산형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이제 기존의 5G, 현재의 5G 상황에서는 트래픽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AI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출력의 안테나를 공간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속도, 트래픽 용량을 늘리는 이런 장비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올해 내내 보여줬던 종목이 바로 솔리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는 같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5G 조기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6G 주파수 대역대를 선정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통신 관련주는 지금부터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워낙에 과대낙폭됐는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업종이라서 우리가 지금 증시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실적도 나오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통신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 가격은 저는 시초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그동안 워낙 과대낙폭됐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전고점을 상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한 6,8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000원 잡고 이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적이 워낙 잘 나오는 종목이니까 바닥도 한번 잘 다진 종목이 아닌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정보와 최강 종목 이슈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에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많은 소식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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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